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홍철기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제기를 꿈꿨던 안철수가 사실상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망한 듯 합니다. 지역군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권과 선거연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현직 의원들이 대거 안철수를 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가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안철수계 현역인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의원과 원외 인사 4명 등 안철수계 7명이 이르면 3월 1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합니다. 김수민 의원 측은요. 숙고 끝에 통합당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충북 청주 청원의 공천을 신청할 예정인데 함께 입당하는 김삼화, 신용현 의원은 각각 고향병과 대전 유성 의뢰 공천을 신청합니다. 안철수계 안철수계 원외 인사도 함께 입당합니다. 오준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책위원, 심소명 바른미래당 유성구 지역의원장, 위원장, 양창호 전 바른미래당 당대표 정무특보 등이 유력합니다. 앞서 장환진 국민의당 창당기획단 부단장과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요. 최근 통합당에 입당해 각각 서울 동작갑과 강서병의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광산의리,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도 이탈할 전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권 의원은요. 저는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해 사실상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옆에서 듣던 안 대표는요. 권 의원의 결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팔과 다리를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 대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당 투표에서 표를 달라며 지역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 후보로 표현했지만요. 사실상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해달라는 뜻이겠죠. 정치권에선 통합당과 연대는 없다고 공언했던 안 대표가 지역구 무공천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합당과 선거연대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8년 정도를 안철수가 선거를 뛰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세력을 많이 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국민의당 다시 만든다 해가지고 몰려드나 싶더니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네요. 깨졌죠. 완전히. 이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따르는 의원들 4명이 안철수를 떠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4명이 있는데요. 김수민 그리고 김상화, 신용현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민과 김상화, 신용현 의원은요.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하고 권은희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권은희라고 하면 광주의 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예전에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보수 우파를 향해서 정말 집격탄을 날렸던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권은희이기 때문에 권은희가 이렇게 자유 우파의 정당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본인도 들어와서 득될 것이 없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호남표 중요하지만은 저런 권은희 같은 사람을 받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권은희도 여기저기 재고하다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 같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가 비례정당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누가 안철수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안철수 입장에선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왜냐? 안철수는 지금 자기 이름 같고 자기 국민의당 같고 나는 불출마하지만은 비례대표표는 안철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대망상 물론 의학적인 의미의 과대망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의 스스로를 너무 평가를 너무 과도하게 아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철수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제대로 깃발을 올리기도 전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 이름부터가 좀 삐걱삐걱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위원은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해서 선택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 안 대표도 사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팔과 다리를 떼어내는 심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탈당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와는 다른 길을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을 갈 수 없는 권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보듬어서 같이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겠지만 아니 지역구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권은희는 나는 지역구를 가겠다 하니 그건 뭐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누구도 안철수랑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야말로 안철수는 고림무원에 빠진 것 같은데 네. 좀 버림받았다. 그렇죠. 지금 이주희 기자 생각에는 안철수가 지금 이렇게 비례정당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몇 퍼센트나 받을 것 같아요? 아 퍼센테이지 이 숫자를 좀 찍는다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기냐 아니냐 반반 투표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사실상 이 분위기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은 조금 표를 굉장히 적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안철수가 나와서 지역구에 나와서 나에게 표를 주세요도 아니고 나는 불출마하고 또 우리 당은 지역구 후보도 안 내고 비례만 내는데 나에게 표를 주세요. 사실 정당이 3%를 얻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당 지금 만들어봤자 몇 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안철수 정말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야권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미래통합당이지 않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미래통합당과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안철수죠.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일이 하나가 있네요. 안철수를 버린 안철수의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민주당이 아니라 중도와 자유우파를 아우르는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왜냐면요. 중도, 스윙부터 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도가 좌파가 아니라 우파로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치러진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의 한 수는요. 이번에 자유우파 그리고 중도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이 200석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석을 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의 한 수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1877-1477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